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로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내용은 상가투자시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핫포인트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중개업을 하면서 상담을 해보면 손님분들이 얼마나 상가투자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크게 3가지의 분류로 나누어지는 듯 합니다. 1단계는 부동산을 완전히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투자하시기 전에 부동산과 관련된 공부를 해보시기 바라며 자신의 성향이 과연 부동산 투자에 어느 쪽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단계는 부동산의 기본적인 부분을 알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상가투자 수익률이 몇 프로 나오면 이거는 별로다 또는 좋다 또는 보통이다 이런 판단을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이며 등기부등분 정도는 무슨 내용인지 파악이 가능한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 상가를 볼 줄 아시는 분들입니다. 2단계보다 높은 수준의 안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임대인 또는 분양회사에서 공실이 있는 기간 동안 월세를 지원해준다고 해서 큰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혹 상가를 팔아먹기 위해 가짜 임차에 넣어놓는 얄팍한 속임수도 속지 않습니다. 또한 확실히 안정적인 프랜차이즈 업종을 선호하시는 성향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3가지의 분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단계의 분류까지는 우리 주위에서도 제법 만나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위를 조금만 살펴보시면 이런 분들 얼마든지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들을 보시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현재의 시점에서 상가가치를 판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월세가 얼마나 하고 현재 어떤 업종이 들어가 있고 현재 수익률이 몇 프로 나오고 이것은 모두 현재 상황에 대해서만 판단을 해서 매수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말이죠. 과거에는 현재의 시점에서만 판단해서 상가 투자를 하였을 때 큰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은 조금 괜찮은 위치에 사놓기만 해도 성공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상가 투자 한번 잘못하면 망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를 파악하는 것은 기본이며 이제부터는 미래에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인지하고 상가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가 투자 미래를 알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진짜 미래에 어떻게 상가 투자의 흐름이 흘러갈 것인지 살펴보며 먼저 현재 어떤 업종들이 가장 좋은 위치에 상가가 들어가 있는지 파악해보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화장품 판매점 두번째 휴대폰 대리점 세번째는 편의점 네번째는 은행 그리고 스타벅스와 같은 S급 프랜차이즈들입니다. 이러한 업종들이 여러분들 가까운 곳에 위치한 상건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활발한 곳에 코너 각지에 자주 들어가 있는 것을 목격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시는 사진들 같이 화장품 가게라든지 휴대폰 대리점 편의점 그리고 S급 프랜차이즈들이 꼭 이런 상건 좋은 곳에 코너 각지 상가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가장 좋은 자리에 들어가 있는 업종들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도심의 곳곳에는 이런 블록 형태로 해서 상건이 이루어져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거리 코너 각지 부분이 보편적으로 최고위치입니다. 이런 위치에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업종들이 현재는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최고위치에는 당연히 월세가 비싸겠죠. 월세가 비싸다보니 들어올 수 있는 업종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업종들이 아니면 비싸 월세를 주면서 버티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고위치 업종들이 중요합니다. 이 업종들이 얼마나 잘 버티느냐에 따라서 중간에 끼어 있는 상가들이 서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가지 업종들 중에서 일단 편의점은 제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듯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수익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내년에 최저임금이 또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편의점 운영하시는 분들이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죠. 이런 최고위자리에서 비싼 월세를 주면서 버티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편의점을 제외한 이 네가지의 업종들이 어떠한 상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러한 업종들이 들어와 있어서 안심하고 계시는 임대인분들도 계실 것인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장품 업종입니다. 로드샵 즉 화장품 매장을 뜻합니다. 이 로드샵의 매출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네이버에 조금만 검색해 보셔도 아실 수 있습니다. 왜 매출이 떨어지냐면 일반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더 이상 매장을 찾아서 상품을 구매하는 그런 시대가 점점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화장품같이 우리 몸에 바르는 것마저도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시대가 점점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득을 보는 것은 택배의 사이지 우리가 상가 투자로 이득을 얻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은 휴대폰 부분들입니다. 휴대폰 부분에서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자급제 폰의 활성화 여부가 있습니다. 자급제 폰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휴대폰을 구매할 때 대리점에 가서 휴대폰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멀지 않은 미래에는 인터넷으로 구매하게 될 것인데 그게 바로 자급제 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곧 더 이상 대리점을 이용하지 않고 휴대폰 구매가 가능해진다는 뜻인데 그렇게 된다면 대리점 감소는 불가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포털에 자급제 폰에 대해서 검색해 보시면 내용이 금방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은행입니다. 은행만큼 월세가 안정적인 곳은 없죠. 그렇지만 이러한 은행도 영업이익은 좋다는데 문제는 요즘 스마트한 시대가 오면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위에 은행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은행들이 점점 지점을 폐쇄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도 잘 살펴보시면 은행이 있었던 자리에 조그만하게 ATM 기기만 몇 대 남겨져 있는 경우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인 S급 프랜차이즈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치명적인 어떤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는 듯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이 네 가지 현재 강력한 업종들 중에 1, 2, 3번은 어느 정도 불안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렇게 현재 1등하는 업종들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업종이 들어가 있는 상가에 투자해야 하느냐 이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상가에 투자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눈여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요식업이 잘 되는 상가 위치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소매, 판매, 의류 이런 업종들은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시대로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매, 판매, 의류 시설에 들어가 있는 상가들 위주로 매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요식업이 잘 되는 상가의 위치를 파악해서 매수 대상에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뜻은 음식점 하는 가게를 무조건 사면 된다 이런 절대적인 뜻이 아닙니다. 상건마다 위치마다 그리고 가격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상가 투자에서 약국, 병원, 학원과 같이 특수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상가 투자 시 매수 대상에 해당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왜 요식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배달 음식이 점점 발달하고는 있다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요식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예측하게 보는 것이 중요한 듯 합니다. 지금 요식업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물론 경제가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최저임금 상승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당연히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알바를 줄이게 됩니다. 그것은 곧 가족 단위 또는 알바를 많이 고용해도 한두 명 쓰는 소규모의 음식점이 앞으로 많이 생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특히 지금 설명드린 부분은 현장에서도 상담을 해보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수가 너무 크면은 안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평수가 너무 크면 당연히 알바를 많이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어 큰 평수를 더 이상 필요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반대로 아예 대규모로 음식점을 차려서 일하는 사람도 많이 고용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그런 음식점들이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소규모와 대규모의 중간 크기의 업종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알바를 더 고용하자니 손님이 꽉 차진 않고 그렇다고 규모를 더 늘릴 수도 없고 이렇게 애매한 규모의 음식점들이 고전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대규모 경영을 하는 음식점의 경우에는 우리가 매수 대상으로 하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면적이 크기 때문에 금액이 비쌉니다. 그리고 크기가 조금 큰 사이즈의 음식점들은 주인이 직접 상가를 매입하여 음식점을 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일반적인 상가 투자 매수 대상에 넣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가족 단위의 소규모 음식점의 경우에는 특징이 첫 번째 면적이 크면 안 된다 입니다. 그 이유는 면적이 크면 클수록 사람을 많이 써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경영에서는 면적이 클수록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면적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면적 기준으로 10에서 20평 사이, 20에서 40평 사이, 40에서 50평 이상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10에서 20평 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으로는 사무실, 테이크아웃, 배달, 소매, 판매, 의료시설, 분식과 같은 업종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업종들은 상가 매수 시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업종들이 상가가치, 즉 월세를 더 많이 주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에는 어려운 업종들이기 때문입니다. 20에서 40평 사이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가장 이상적인 소규모 형태의 자유가업을 할 수 있는 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가를 구하러 다니실 때 이 정도 면적의 요식업이 잘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40에서 50평 이상은 소규모 자유업 또는 가족형 자유업이 하기에는 조금 큰 규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괜찮을 수 있다고도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크기가 큰 만큼 사람을 더 많이 고용해야겠죠? 그럼 이러한 면적들 중에서 우리가 투자로 눈여겨봐야 하는 상가 면적은 바로 20에서 40평 그리고 40에서 50평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린다면 금액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와 같은 상가 투자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실면적이 132제곱미터 이상이 상가를 찾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145제곱미터 즉 44평의 상가가 있는 경우 이것을 삽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절반인 22평으로 쪼개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전면이 길게 도로를 물고 있는 상가를 찾아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상가 A와 상가 B가 있습니다. 둘 다 145제곱미터 즉 44평의 크기입니다. 여기서 상가비는 도로를 길게 물고 있기 때문에 반으로 쪼개면 22평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가 A는 도로면이 좁고 깊숙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반으로 쪼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145제곱미터 면적이라도 도로를 길게 물고 있어서 쪼갤 수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상가를 쪼개서 세려놓으면 월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것은 꼭 상가가치를 올려놓게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권이 30년 이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도시는 조금 피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 이유는 상가 분양 가격이 높고 상권이 형성되는데 최소 5년이라는 기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토지공사에서 신도시를 개발할 때 상가를 너무 많이 넣을 수 있게끔 도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도시의 상가는 투자하기에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30년을 지난 상권을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 상가 투자 시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체크하고 미래에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예측해 봐야 합니다. 현재 잘나가는 업종들도 이러한 불안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식업이 잘 되는 위치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요식업은 최저임금 상승이라는 공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소규모 또는 가죽 단위의 요식업이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며 소규모 요식업의 적당한 평수를 예측해 봅니다. 자금이 여유가 있으시다며 큰 평수의 상가에 투자하되 도로를 많이 물고 있는 상가를 찾을 것이며 30년은 지난 상권에서 찾아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